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2.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3.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4.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5.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6.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7.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7.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등을 보시면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불려집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이제는 살아갑니다.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으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수많은 믿음의 장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보이지 않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큰 죄에 빠져 있어도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의 영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결국엔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짱을 보시면 믿음은 결국엔 선택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좋고 나쁜 것들을 선택하느냐 보이지 않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선택하느냐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따르냐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즐겨야지 믿음은 순종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버리고 더 놀라운 것들을 바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세상적으로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애국 왕자로 살아가며 눈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선택했습니다. 지금 더 좋아 보이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물론 모세가 다듬어져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훈련되고 단련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님의 큰 역할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명령했습니다. 히브리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님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강에 그 상자를 놓았습니다. 결국 바로의 딸이 모세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두었고 또 놀라운 것은 모세의 어머님이 모세를 돈 받고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모세의 어머님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기적으로 살아남은 아이야. 하나님께서 행하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셨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 너는 애국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사람이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셔. 너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모세의 어머님을 통해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졌습니다. 모세에게 믿음의 경험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음 세대의 믿음의 씨앗들을 많이 뿌려야 합니다. 그들도 이러한 믿음의 경험들이 생기도록 우리의 영적인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의 경험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방황을 해도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생활에도 이러한 믿음의 경험들을 쌓이게 되면 믿음의 선택을 더욱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혼을 품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험들을 경험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경험을 못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반드시 맛을 보아야 합니다. 식당에 가도 우리는 주로 먹어본 대로 갑니다. 거기가 맛있더라. 추천도 합니다. 허름한 집, 아무도 안 가는 식당, 전혀 검증되지 않는 곳, 심지어 평이 나쁜 곳,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하나님을 더욱 믿을 것입니다. 구경 모임을 통해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주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사랑의 섬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지 모릅니다. 참 쉬운 원리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이는 죄악의 낙을 버리고 하나님을 순종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나를 마음 상하게 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지금 눈으로 보이는 죄악의 낙은 복수하자, 화내자, 용서하지 말자입니다. 그 욕을 버리고 그냥 용서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으면 됩니다. 마음이 상하지만 어떻게든 용서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입니다. 말은 쉽습니다. 실천할 수 없습니다. 죄를 선택해야 속 시원할 것 같습니다. 죄가 더 빠른 성과를 줄 것 같고 내 방법이 더 행복한 선택일 것 같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눈으로 보이는 유혹들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대상에 달려있습니다. 세상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이키의 슬로건을 보십시오. Just do it. 그냥 하세요. 그냥 해. 할 수 있어.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아디다스의 슬로건을 보십시오.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없다. 너는 할 수 있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Believe in yourself. 너 자신을 믿으라.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 믿음의 대상은 나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닙니다. 허물투성인, 실수투성인, 불순종투성인 내가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섬기면서 사랑하시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죄악의 낙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의 한 영혼을 품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나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땅에 속히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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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